왜 여기서 있나요 너도 할 말이 있나요 날 맞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요 늦었단 생각들 땐 그땐 정말 늦은 거라고요 다 같이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요 경고했잖아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뭐 때문에 내 하필을 시험해야 하죠 이런 얘긴 겨고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기만 다 같이 있는 건 없어요 아, ba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